첫 번째 착은 제가 입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요즘 계절에 어울리는 요즘 유행이었죠 빠시티 자켓 로맨틱 크라운에서 나온 빠시티 자켓 재밌는 소재로 되어 있는 이런 패치들이 붙어 있어서 좀 편한데 포인트 있게 입을 수 있고 제가 진짜 즐겨 입는 룩인데요 좀 스타디움 자켓이에요 이것도 제가 즐겨 입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즐겨 입는 옷이어서 카키색 바지까지 저는 약간 무난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편안한 룩을 되게 선호하는 것 같아요